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국을 창조하였으니 나를 대적할 자 누구냐 나를 대적할 자 누구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안개와 병이 되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는 구하여 계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는 구하여 계시니 이때도 이랬소 모략과 권세로 우리의 삶은 이 천하의 구가 강하여 그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더라 이 믿는 장수가 와서 날 계신다 나 여호와라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반분해 주로다 강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 길이 도가 이 땅에 맘이 들들어 우리를 삶기여 하나 건네지 말고 건네지 말고 썼더라 진리로는 이리로다 모든 범세만 두렵지 않으며 주의 말씀으로 모든 범세만 모든 범세만 모든 범세만 반드시 우리 주의가 세상에 세상에 모든 범세만 그 말씀 반지 못하리 성령마음에 받으니 주께서 함께 받으라 신청과 재벌과 명예와 생명을 당대한 빛대로 신뢰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합니다 내 주님 들을 무iktionen 아멘